지금 그 장철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옹졸해요 저런 모습은 그런데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개양 그 보궐선거 때도 그랬는데 비판자들의 본인에 대한 비판에 때론 저렇게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값어치랄까요 그런 걸 떨어뜨린 면이 있는데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자각을 하고요. 그런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71%를 얻었습니다 물론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어대명 수준이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재명 의원의 인품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그런 걸 보이는 건데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. 지금 강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제주 인천의 누적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74% 박용진 의원이 20.8% 강훈식 의원이 5%가 약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. 이 정도면 뭐 물론 현재까지 현재까지의 권리당원 비율로만 놓고 본다면 약 10% 정도여서 이제 초반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. 확대명이죠 뭐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데 지금 저 노룩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훨씬 돋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포용성이 있습니까 중요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건 역대급 영상이고 지금 뭐 야구 비디오 판도 가듯이 이각도에서도 보고 저각도에서 봤는데 노룩이 맞습니다 참 아까워요 그럼요 여러분 고ni 받겠습니다 대로 다시 widespread 라고 하 CALPO 예 비디오 여